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역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했던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예상하고 전문가들이 침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러시아가 행동에 옮겨버렸습니다. 네, 옮기고 소위 월가의 속설이 하나 있죠. 바이더 인베이전. 그러니까 항상 딱 터졌을 때, 침공은 터졌을 때 가장 하락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때 살아있는 거죠. 또는 포송의 사람 등등이 있는데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지난 80년간 22번의 전쟁을 봤을 때 누구든지 상대국 또는 미국이 참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 문제, 강력한 제재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거는 참전을 전제로 한 제재를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오늘 뉴욕 증시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푸틴이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는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이 전쟁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기도 했어요. 그랬나요? 그래서 보면 돈바스 지역이 옛날에 우리 러시아의 고대 영토니까 우리가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토의 확장 방지에 자기네들 목적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인을 보호하고 안보 위협을 우리가 감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무장, 군사력을 좀 무력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의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 나치화되어 있다. 그거를 우리가 탈라치화하는 부분들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집권층 교체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가는 것이다. 러시아 영토, 점령 의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내면 지난 8년 동안 친 러시아계가 아니라 친 서방계에 지금 정권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지금 불만을 하면서 사실 이러면서 내놓는 것은 유럽의 안보 체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정해보자. 그러니까 전면전할 그런 의사보다는 다시 틀을 짜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더 확전되는 부분들이 좀 자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들을 풍기긴 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 푸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응해서 바이든은 강력한 제재를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동맹과 함께 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침공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야 된다. 그래서 G7 지금 정상들하고 이 사안 논의하겠다. G7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제재하는 실시를 하겠다. 특히 천던산업, 그다음에 핵심 부품, 핵심 기술들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EU도 맞으신 말입니다. 즉시 적용 추가는 제재 검토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폴랜드, 체코 이런 대통령들은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했는데 사실 영국이 반대하고 나온 이유는 영국이 첫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MI6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다른 데 갖고 있는 돈들은 다 빼서 본국으로 갖고 갔습니다. 이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갖고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거니 받거니를 하려고 하면 이거 큰 영향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위프트는 굉장히 크긴 커요. 그러니까요. 저걸로 통해서 모든 결제가 되는데 그런데 보면 러시아나 중국이나가 자체 스위프트와 비슷한 지금 세 개의 결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것을 스위프트에서 빼면 글로 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가 내릴 줄 알았는데 오르고 오를 줄 알았는데 내리고 이러는데 이제 반전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서방 측의 참전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 있어서 미군이 참전하는 날부터 올라갑니다. 심지어 한국 전쟁 때도 주식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게 인천 상륙 작전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러시아의 규제 강도를 얼만큼 가느냐. 지금 칩, 반도체 등등이 있는데 그 강도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결석을 해서 반격을 할 것이냐. 이 여파, 이 세 가지를 합해놓으면 전쟁의 장기화 여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과거의 그래프들을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저기 바이더 인베이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밑에 파란 줄로. 파란 글씨로. 저 때 그러니까 침공이 시작될 때가 제일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 우상향을 했어요. 월남전도 그렇고 걸프전도 그렇고 아프간의 사태도 쭉 빠지지만 바로 반등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크림 반도 때도 당일날 한 이틀 정도, 많게는 4일, 5일 정도 빠지지만 바로 반등을 하는 게 지정학적인 위기 때에 지금 상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지금 이 부분들이 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유럽 또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 참전을 하느냐. 그러니까 꼭 군사력을 보내는 것보다 플러스해서 제재를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하여튼 미군이 참전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과거에 22번의 전쟁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요. 바닥에 가는데 20일 정도만 가고요. 그다음에 회복하는 데는 한 달 반 정도 걸리니까 너무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우려는 조금 감춰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최영웅 후보께서 항상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군이 참전할 때 증시가 턴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된다.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큰 위험 때문에 흔들리지만 또 빠르게 반등하는 게 시장의 모습이니까.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바로 이렇게 반등할 줄은 다들 모르셨을 겁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처럼 오히려 이것이 바이더 딥의 인베이전 더 딥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또 AI 돌리고 했는데 현재 빠진다면 S&P 500은 6.2% 추가 하락이 가능하고요.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그다음에 나스닥도 8.6% 정도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이 무너지고 이러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 추세를 보면서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지정학적 위기 때에 여러분 성투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에서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나고 사상자가 없어야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이 기회를 잘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찬스를 잘 잡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됩니다. 전쟁에서 계속 됩니다. 전쟁에서 계속 됩니다.